다음 뉴스를 또 보도록 하죠. 이게 아주 이번 주에 경제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였죠. 2월달 올 들어서 처음으로 중앙은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그게 뉴스로 크게 다뤄졌습니다. 그 결과는 그냥 0.1%로 동결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0.1%로 동결하고 3,500달러 본드 구매 프로그램은 2월 10일에 종료하기로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변화는 없죠. 그대로 이자율은 동결이 됐고 그냥 본드 구매 프로그램만 종료를 한다는 건데요. 필립로 중앙총재는 수요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호주 경제 상황은 좋게 보고 그리고 호주의 인플레이션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plaus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타당하다 이런 단어인데 이게 지금 키워드로 뽑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기사에 이 단어들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제목에 그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RBA의 기조가 뭐였냐면 2024년까지는 절대 이자율 상승은 없다라고 계속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계속 선전하다면 올 하반기에 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plausible하다, 타당하다라고 함으로써 2024년까지 이자를 올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접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큰 변화죠. 지금 현재 0.1%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변화가 없으나 약간 기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릴 수 있다. 그죠? 우선 2월 10일로 테이퍼링이 끝나는데요. 테이퍼링을 계속 해오다가 이게 원래는 6월경인가요? 6월경이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땡겨서 2월 10일자로 테이퍼링을 끝내는 거죠. 작년 11월에, 여기 2월에 종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테이퍼링이 끝나면 돈 푸는 거를 일단 중단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자를 올릴 준비는 끝난 상황입니다. 언제 이자를 올려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필립 총재는 이자율의 상승은 공급망 이슈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와 임금의 상승에 달려있다. 만약 이게 잘 진행되고 경제가 강하게 작동한다면 올 하반기에 이자율을 올릴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중에서 만약에 이런 조건이 맞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이자를 올린다는 그 시나리오는 적당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의 경우는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캐나다,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모두 테이퍼링이 끝냈고요. 여기서 영국하고 뉴질랜드는 작년 말부터 기준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월 10일부터 국채 매입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우리 로우 총재께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셨는데요. 뭐 어찌됐든 테이퍼링이 종료되면 이자는 언제 올려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총재님은 지금 호주 상황은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다르다고 지적하셨는데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7%, 영국은 5.4%, 뉴질랜드는 5.9%이고 임금 인상도 미쿡하고 영쿡은 강한 반면 호주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임금 엄청나게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임금이 강하게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뒤에 조금 내용이 나온다고는 다 보죠. 호주 물가 상승률은 지난 12월 분기에 3.5% 근원 물가, 임시적으로 오른 그런 내용을 빼고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면 2.6%를 지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요일 미팅에서 중앙은행은 근원 물가 상승률은 올해 말에 3.25%까지 올랐다가 2023년에는 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총평을 해놓은 거에 보면 경제는 굉장히 강하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듯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자율 상승의 전제 조건으로 공급망 이슈하고 임금을 들었는데요. 공급망 이슈는 물가와 관련된 것이고 이건 앞에서 본 것처럼 중앙은행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임금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현재 호주의 실업률은 4.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은 올해 말이 되면 4% 아래로 떨어질 것이고 2023년에는 3.75%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970년대 이래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3.7%로 떨어진다. 진짜 완전 고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은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기업의 장기 임금 계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콜스나 우럴스가 노조하고 협의를 봐버리는 거죠. 얼마 이렇게? 협의를 본 게 장기로 이렇게 계약이 된 게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계약했는데 지금 당장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 분야에 임금 상한선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웨이지를 올릴 때 몇 퍼센트 이상은 못 올려라는 임금 상한선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임금 상승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확인한 바로는 2021년 9월 분기 임금 상승률은 2.2%였고 2023년이 되면 3%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RBA의 기본 원칙은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도 너무 오르지 않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느 중앙은행이나 마찬가지죠. 이자를 올리려면 물가 상승하고 임금 상승을 잘 봐야 하는데 RBA 전망으로는 물가는 원래 관리하려고 하던 2에서 3%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임금도 생각보다 아주 강력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RBA는 인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자를 빠르게 올리지 않고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인내가 8월에 끝이 나서 이자율을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는 8월 정도에는 이자가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자율 인상이 5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5월에 선거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5월 선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2019년에 중앙은행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자율 조정을 하지 않았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자율을 연속 두 번 내린 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그게 바로 정치적인 행동 아니냐라고 비단하기도 했습니다. RBA가 시장 상황을 봐서 내려야 되면 내려야지 그게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나는 인자하다가 아니고 나는 인내하고 있다. 지금 중앙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월 첫째 주에 있었던 중앙은행 이사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죠. 서플라이 이슈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